속옷은 개인적인 공간과 사생활, 보호와 연관된 중요한 상징물로서 속옷에 대한 꿈은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속옷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인 감정, 자신감, 불안감, 혹은 감춰진 비밀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상태를 투영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속옷 꿈을 꾸는 이유, 다양한 꿈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속옷 꿈이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속옷 꿈을 꾸는 이유는 사람의 심리적, 감정적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속옷 꿈을 꾸는 일반적인 이유들입니다. 속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면서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감춥니다. 따라서 속옷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이 감추고 싶은 감정이나 비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속옷을 벗는 꿈은 이런 비밀이나 감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솔직해지고 싶은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속옷을 입고 있는 상황은 보통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한 순간이기 때문에, 속옷 꿈은 자신감 부족이나 불안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꿈은 자신이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회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속옷은 우리를 보호하는 옷이므로, 속옷 꿈은 자기 보호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하려는 경계심이 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속옷이 찢어지거나 더러워진다면, 이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자존감이 흔들리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속옷은 성적 자아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속옷 꿈은 종종 성적인 욕구나 자신의 성적 매력에 대한 의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속옷을 입거나 벗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매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 관계에서의 불안감이나 자신감의 부족을 나타내기도 하며, 반대로 자신의 성적 매력에 대한 자각과 자부심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속옷은 외부의 옷을 입기 전에 가장 먼저 착용하는 옷입니다. 따라서 속옷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변화나 새로운 도전, 혹은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준비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속옷을 입는 꿈은 자존감의 회복이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나, 새로운 자신감을 찾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깨끗한 속옷은 건강과 청결,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워진 속옷을 입는 꿈은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이나 외부의 시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건강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더러워진 속옷은 개인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속옷을 벗는 꿈은 감정이나 비밀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솔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옷을 벗는 것이 불안하거나 부끄럽다면, 이는 자신이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노출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압박감이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적 불안과 마주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속옷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꿈은 자신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의 저하, 관계에서의 갈등, 혹은 개인적인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속옷이 찢어지는 것은 자신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안전과 보호가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남의 속옷을 보는 꿈은 타인의 비밀이나 감춰진 부분을 엿보고자 하는 심리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타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호기심이나 불안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속옷을 입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나, 자신의 매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합니다. 이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신경 쓰고 있음을 나타내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려한 속옷은 성적 매력과 관련된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속옷을 선물 받는 꿈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기회나 변화가 찾아올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옷을 선물 받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해 1. 공공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공공장소에 속옷만 입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그는 큰 불안감과 수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현재 사회적 압박감이나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성과나 평가에 대한 불안감이 이 꿈을 촉발한 원인이었습니다. 살해 2. 깨끗한 속옷을 입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깨끗한 흰색 속옷을 입고 자신감을 느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건강이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최근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살해 3. 속옷이 찢어지는 꿈 한 학생은 꿈에서 속옷이 갑자기 찢어지는 상황을 겪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는 그가 학업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꿈이었습니다. 살해 4. 남의 속옷을 보는 꿈 어느 날, 한 여성은 꿈에서 친구의 속옷을 보게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 꿈이 불편하게 느껴졌으며, 꿈 속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거나, 친구의 사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거리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감정이 꿈에 반영된 것입니다. 살해 5. 화려한 속옷을 입는 꿈 한 젊은 남성은 꿈에서 매우 화려한 색상의 속옷을 입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에서 자신감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즐겼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실제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매우 신경 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최근에 새로운 직장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진 것을 반영한 꿈입니다. 이 남성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꿈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살해 6. 속옷을 선물받는 꿈 어느 날 한 여성이 꿈에서 연인으로부터 속옷을 선물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와 연인 사이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거나, 서로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을 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그 여성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단계를 준비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대감과 불안을 이 꿈이 반영한 것입니다. 4. 속옷 꿈에 대한 심리적 분석 속옷 꿈은 다양한 상징과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 내면적 감정, 자존감,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자신감을 표현하는데 속옷이 주요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속옷은 감춰진 부분을 보호하는 옷이기 때문에, 이런 꿈들은 종종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면적 감정이나 비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곤 합니다. 속옷 꿈은 또한 성적 자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욕구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성적 자아에 대한 불안감이나 자신감 부족이 있을 때, 속옷 꿈은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갈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옷 꿈은 자기 보호와 개인적 경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속옷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자신을 감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속옷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계심이 강하거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관계에서의 불안이나,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5. 속옷 꿈 해석의 유의점 속옷 꿈은 사람의 심리적 상태와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옷 꿈을 해석할 때는, 꿈 속에서의 세부 상황과 꿈꾸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옷이 깨끗한지, 더러워졌는지, 속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등의 요소는 꿈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속옷 꿈은 꿈꾸는 사람의 자존감, 불안감,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반영하는 상징적 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내면적 갈등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옷 꿈은 때로는 단순히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반영된 꿈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옷 꿈은 사람의 내면과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적 꿈 중 하나로,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속옷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꿈꾸는 사람이 느낀 감정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자존감, 불안감, 성적 자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속옷 꿈은 종종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감정이나 비밀, 자신에 대한 불안감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꿈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에서 속옷을 구입하는 꿈 집안의 나이꽃 때 부연 잡동사니와 악귀를 치워버리고 새것으로 바꿔 집을 새롭게 단장한다. 의류, 가전제품, 가구, 주방가구, 물품 구입 등을 한다. 흰색 속옷을 입는 꿈 깨끗함, 순수함, 순결 등에 대한 자신의 갈망을 의미하므로, 깨끗한 마음이나 순결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다. 핑크색 속옷을 입는 꿈 애인을 만나게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팬티를 사는 꿈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얇은 옷이나 속옷 차림으로 눈속을 걸어 다니는 꿈 위험한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고 공금, 역경 등을 주의하라는 암시다. 속옷 차림으로 밖에서 돌아다니는 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일이 생기는 꿈 속옷이나 겨울 내일만 입고 다니는 꿈 사업상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한 것을 의미한다. 속옷이 찢어지는 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들레 꽃을 속옷 안에 집어넣는 꿈 태몽으로 곧 임신을 하여 지적인 딸을 낳는다. 더러운 속옷을 보는 꿈 주위의 모든 것에 짜증이 나고 답답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의 속옷을 보는 꿈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 앞에서 속옷 차림으로 입는 꿈 자신의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어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속옷이 날고 지저분한 꿈 속마음에까지 때가 묻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재빨에만 눈을 뜨게 된다. 속옷을 입은 채 목격을 하는 꿈 개인관계가 넓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속옷을 입은 상태가 작거나 커서 불편했던 꿈 꿈 속에서 꿈 속에서 속옷이나 내의는 주로 부모, 형체, 배우자, 자식, 신분, 보호자 등을 상징한다. 또 도움을 주는 기관이나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내복이나 파자마는 숨겨진 비밀을 지키려는 노력이나 무방비 상태, 무력한 처지에 있음을 상징한다. 한편 에로틱한 욕망의 상징으로도 본다. 꿈 속에서 속옷을 입은 느낌이 좋지 않았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한 마음으로 주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겠다. 자신이 최고라는 자만에 빠져서 남을 무시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속옷을 빨래하는 꿈 외면적인 모습보다 내면적인 것이 더 깨끗함을 말하는 꿈 속옷의 이가 우글거리는 꿈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거나 사고로 시달림을 받는 등 우한이 생긴다. 속옷의 물건을 감추는 꿈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어 재물이 들어오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속옷만 입고 일을 하는 꿈 협조자가 없어 고독해지거나 직장이나 단체 등에서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음 속옷만 입고 다닌 꿈 신분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심한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 속옷만 입고 걷는 꿈 하고 있는 일이 불안하거나 동업자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함 속옷 차림으로 밖을 다니는 꿈 꿈 속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꿈은 좋지 않은 꿈이다. 직장에서 업무상 큰 실수를 하거나 타인의 실수로 인해 자신이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신분상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되는 꿈이다. 불꽃 덩어리를 속옷에 넣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남자친구가 여자 속옷을 입는 꿈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의 속옷이 살짝 보이는 꿈 실제로 상대방이나 경쟁회사의 비밀과 정보를 알아낸다. 꿈의 속옷만 입고 돌아다녔어요. 주변의 협력자나 귀인을 잃고 고독해지거나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단체, 모임 등에서 신분의 보장이 결여될 것입니다. 깨끗한 속옷을 보는 꿈 꿈 속에서 깨끗한 속옷을 보거나 입는 것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기분이 좋고 유쾌한 일이 생길 것을 나타낸다. 또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자신이 속옷 바람이라 당황한 꿈 어떤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거부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겉옷을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꿈 겉옷을 입지 않은 것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신의 직장에서의 지위나 사회적인 신분에 문제가 생기고 난처하고 힘든 처지에 서게 되는 꿈이다. 겉옷보다 속옷 빨래를 더 많이 하는 꿈 실제로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외면적인 깨끗한 마음이 옷같이 곱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수신재가가 있다. 가지를 속옷이나 앞치마에 담는 꿈 직원 노력 끝에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먹거리 등 푸짐한 부하식복이 들어온다. 속옷이 모두 사라진 꿈 자신의 상황이 위태롭게 되거나 개인관계에서 불화가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속옷을 받는 꿈 뛰어난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기회, 창작 분야에서 실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속옷을 구입하는 꿈 자신의 상황이 좋아지고 주위에서 자신을 높게 평가해 좋아서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을 암시한다. 개인관계도 원만해지며 능력도 인정받게 된다. 속옷을 갈아입는 꿈 모든 잠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갖는다. 속옷에 피가 묻어나온 꿈 속옷으로 표상된 협조자나 신분 보호 측과 내부의 은밀한 보호자 역할에 어떤 대상을 통해 정신적인 수고로움이나 재물의 과다 지출, 손실 등이 수반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속옷 가게마다 자신이 찾는 속옷이 없는 꿈 하는 일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생님이 자신의 속옷을 입는 꿈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속옷이 많이 생겨 기분이 좋았던 꿈 가족이나 친밀한 누군가와의 새로운 만남으로 기뻐하고 안족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빨간색 속옷을 입는 꿈 경제적인 손실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